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6월에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이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것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성모, 운모, 성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나 아는 단어니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1성과 4성, 2성과 3성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모르면 까오싱, 까오싱, 까오싱 다 비슷한 것 같단 말이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단어를 외워야 하고 중국어 실력이 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꼭 시험 전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같은 요소가 들어간 한자인데 발음까지 비슷한 거라면 더욱더 그래요. 감기에 걸리다는 깐마오라고 하지. 우리는 감기에 걸리다 이 단어를 먼저 배웠어. 그리고 나서 아마도 수능을 준비하기까지 레벨이 업되면서 마오즈, 모자라는 단어를 추가로 배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깐마오였마오라는 한자 앞에 뭐가 들었어요?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헝겊천을 나타내죠. 발음은 깐마오였마오와 똑같은데 천, 헝겊을 나타내는 부스가 쓰임으로써 헝겊과 관련된 모자라는 단어에 쓰인다라고 연결을 해서 꼭 기억을 하세요.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연결점도 한 번은 짚어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의요. 이전의 시험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명사이자 동사의 의미, 동사이자 형용사의 의미, 다른 품사 갖는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됐는데 시험이 좀 쉬워지면서 명사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형용사인데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번 모평에서는요, 좀 쉬운 게 출제가 됐어요. 이씨, 샤마 이씨, 무슨 뜻이야? 라고 할 때 이씨. 요 이씨, 재미있어요? 라고 할 때 이씨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저의 작은 뜻이에요. 라고 할 때 성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을 때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 체크하고 그 뜻이 한 단계 발전한 확장된 의미일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맥을 잡아야 돼요. 대화의 흐름이 있다면 밑줄 친 말, 고고에만 집중하지 말고 밑줄 친 말 앞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짚어야 된다라는 것. 대화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 선생님이 모의평가 문제풀해주면서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 연결돼 있어. 이 같은 결이야. 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에 따라서 문제풀도로 연습을 해야 되고 중국어 대화문이나 선택지를 읽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속도는 어떻게 늘리죠? 많이 해석해 봐야 돼요. 많이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 문화 영역은요. 기본 상식을 통해서 주어진 중국어 표현으로 중요한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이고 나오는 문제는 지리, 환경, 기후, 문학, 예술, 인물. 다양해요. 그런데 답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기에 그 한자 자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다? 그 한자를 문장 안에서 찾아요. 그러고선 풀면 쉽습니다.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어법. 먼저 어순과 관련된 건 이번 시험에서 전체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무엇이든지 다 산다.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라고 하여 의문대명사 만을 가지고 전체 긍정, 부정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든지 다 괜찮다. 와 같이 의문대명사와 또 다른 단어가 함께 구를 이루어서 쓰이는 경우에 전체 긍정, 전체 부정 표현, 어순을 아는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 부분은요. 문제풀이, 해설을 들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미나 쓰임을 구별하는 건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비교문, 정반의문이 나왔고 비교문은 정말 그거야. 단골손님이야.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뭐모보다 뭐뭐하다. 뭐모랑 비슷하게 뭐뭐하다. 뭐모랑 똑같이 뭐뭐하다. 라는 비교문의 그 어법은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쫙 정리하셔야겠어요. 이 부분에 유의해서 아 나 비교문 좀 자신 없는데? 라고 한다면 비교문 한 번 찾아서 공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시험이 진짜 잘 나오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요.